안녕하셨어요. 어, 자네 왔나? 안녕하셨습니까? 너무 오랜만이네. 잘 지냈나? 시장 어디에 어떻게 밥부터 먹을까? 그전에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. 뭔데요? 뭐 심각한 거예요? 얼굴이 왜 그래? 이래 와서 좀 앉지. 네. 아버님. 이게 뭡니까? 여보. 당신 이 큰돈을 왜 연호한테 준 거야? 그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아니. 이게 다 뭐야? 아, 언니. 지금 밖에 윤지 오빠와 있어. 난 할머니가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랬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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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